강아지 너무 핫도그같이 생겼지 않았어? 맞아 핫도그 먹는데 지가 지를 먹네 싶더라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올 수가 있는 거지? 나 아는 게 더 신기해 연애를 같이 한 기분인데 아 얘네랑? 근데 이게 연애 얘기가 맞는지는 좀 가물가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뭘 대입해도 되지 맞지? 이게 여자, 남자 다 상관없고 어떤 나라인 것도 다 상관없고 나이도 다 상관없고 맞아 그 마지막에 그 너구리? 응 너구리 입가 주름을 보고 여기는 연세가 좀 계신데? 싶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여기는 또 뭔가 부모자식 간의 그건가? 싶을 정도로 나이가 확 뛰어가지고 맞아 근데 뭔가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경계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쩔 때 가끔씩 그런 거 보여준 거 같아 이런 역할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연인의 형태로 본 거 아닐까? 맞아 나는 중간에 손 잡을 때도 긴가민가 했거든 응 나도 그때부터 너무 몰입이 안 됐어가지고 나도 근데 울었다고? 아니 아니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거야 맞아 끈적하게 맞아 그래서 이거 연애 얘기였어? 어 거기서부터 싶었던 거지 근데 맨 처음에 나는 느낀 게 어? 이거 가여운 것들 아님?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난 마지막 보내 마지막 보내? 그 조립 다시 해줄 때 너는 어디서? 나는 맨 처음에 그냥 이 로봇이 태어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 맞네 그게 약간 벨라 뒤에 여기고 맞아 맞아 나도 너처럼 맨 뒤에 갔는데 다시 벨라 태어나는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 맞네 초반에 얘도 벨라처럼 모든 걸 처음 보고 느끼면서 맞아 그리고 너무 애니메이션 작화가 예쁜데 색깔도 맞아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 너무 힙한데 깔끔하고 과학이 다 들어가 있잖아 맞아 맞아 특히 그림자 같은 거 조명 이렇게 얼굴에 그늘지는 거 연출할 때 맞아 구슬 같은 거 지나가는데 맞아 맞아 확대될 때 맞아 맞아 볼록하게 지나가고 근데 그래서 약간 아 결말을 어떻게 할까 너무 기대되는 거야 현실적인 작화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너무 만화 같은 인데? 맞아 근데 또 마냥 만화 같지도 않고 어 현실적이었어 굉장히 그리고 막 개연성으로 따지면 사실 로봇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 맞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고 맞아 맞아 완전 과몰입을 했어 약간 나는 영화 보여서 딴지를 많이 거는 편인데 그게 거의 없었던 영화였어 맞아 맞아 어떻게 만든 사람은 약간 사람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맞아 뭔가 하려는 메시지는 그냥 마지막에 겨우 어렴풋이 안 거 같긴 한데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 진짜 다를 거 같아 각자 상황에 누구나 대입할 수 있게 만든 거 같아서 그게 너무 대단해 아 진짜 나는 그래서 옆에 오열하신 분 때문에 얼마 전에 이별을 하셨나? 약간 이렇게 추측을 혼자 했다니까 내 옆에 남자분도 흑흑 거리셨거든 이렇게 하시면서 애니메이션 게 라라랜드 느낌이었어 완전 완벽 나도 그렇게 똑같이 느꼈어 약간 꿈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연애 버전 어 난 해피엔딩이라고 봐 그치 맞아 만약에 둘이 그 재회해서 끝났다? 이랬으면 나 진짜 포스터 안 받고 집에 갔어 맞아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라라랜드도 나 그렇게 끝났으면 맞지 근데 둘의 공통점은 그걸 보여줬잖아 계속 처음에는 그거에 당연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 이게 영화지 이랬는데 갑자기 또 꿈이었고 약간 이렇게 한 번 꾸니까 아 개 매력적이다 이 영화 진짜 여러 번 꾸었잖아 진짜 그 고물처리장 가서 또 파괴되는 건 또 꿈이 아닌 거야 맞아 그래서 너무 잔인한데 나 그때 진짜 심정 풍겼다고 진짜 진짜 이상한 데서는 진짜고 맞아 아닐 법한 데서는 다 가짜고 그게 너무 좋았어 예술성이 있는 거 같아 관객들을 너무 충격요법을 많이 주는 거 같아 그렇게 해서 들었다 놨다 되는 기분이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이 영화를 뭔가 엄청 어린 애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야 아 진짜? 응 왜? 한 초등학생 애들이 태어나서 첫 영화를 영화관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는 거야? 야 너무 잔인하다 너 왜 왜 잔인해? 잔인한 영화를 아니 애들이 봤을 땐 또 몰라 왜냐면 뭐 결말이랑 스토리야 우리가 그런 이별의 경험을 해 봤으니까 슬프게 느껴지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애기들이라면 백지 상태에 보면 벨라 백스터가 봤다면 이거를 그 약간 상상력을 추구하는 그거에 더 빠지지 않았을까 싶었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강아지의 캐릭터를 살리는 것도 좋았어 자기는 기분 좋을 때 꼬리 흔드는 거 맞아 그거 귀엽더라 모자 쓸 때 귀 이렇게 다 올려서 모자에 집어넣는 그런 디테일 맞아 그거 진짜 귀여웠어 그리고 전화할 때도 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아서처럼 관자놀이에 대지않고 이렇게까지 나도 그게 딱 생각났어 고증 잘했네 싶어서 어 진짜 만든 사람들 애니에 미쳐있구나 진짜구나 이랬지 근데 난 목소리를 좀 듣고 싶긴 했는데 진짜 무슨 영화인지는 전혀 몰랐어 초반에 그 딱 두유리 멤버 틀면서 했던 그 데이트 장면들 있잖아 응 거기랑 그 마지막에 딱 수미상관되는 그 반쪽으로 분할돼서 각자의 자리에서 춤추는 맞아 맞아 그 나는 그 빌드업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열을 한 거야 그 마지막 장면쯤에서 그것마저 라라랜드 같네 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네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연애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영향이 클 듯 만약에 내가 만약 연애 중이었다면 또 어떻게 봤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남 연애 구경하는 기분이긴 했어 전 과거를 되살리는 그런 느낌? 어땠어? 뭐가? 총평이야? 아니 전 과거가 떠올라져 어땠냐 아 어땠냐고?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맞아 맞아 나는 진짜 초반에 강아지가 맥앤치즈랑 TV 이렇게 아무거나 보다가 그 자막 알려 얼른? 딱 뜨고 혼자 비친 모습이랑 옆 창가에 그 사이좋은 부부 커플을 보면서 우울해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싶더라고 음 그 장면은 너무 영화적이었는데 좀 클리셰지 어 근데 뭔가 이 작화로 보니까 좀 새로웠다 할까? 근데 왜 이걸 강아지랑 로봇으로 그렸을까? 이거 AI의 시대에 맞춤 소재의 선택인가? 확실히 로봇을 선정한 건 네가 말한 대로 나이나 성별이나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안 부과시키려고 그런 거 같아 강아지는 왜 강아지였을까? 외로움을 많이 타서? 중간에 새들은 왜 나왔던 걸까? 귀엽긴 했지만 외로움을 달해주기 위해? 근데 진짜 그거는 좀 그냥 이용하고 가는 거 아님? 둥지 틀고 애 낳고 다 같이 갔잖아 비행기 배우고 입 모양으로 날개지 가르쳐준 거 제일 귀엽더라 어 완전 그런 데서 약간 연출을 맞아 맞아 진짜 잘한다 이런 데인가? 센스도 있어 그래서 난 그 입 모양 이것을 한번 써먹으려고 샤를 선택해서 굳이 끄집어 넣은 건가? 너무한데? 그냥 이용당한 거잖아 맞아 이거 상 봤지 그러니까 솔직히 실시간 관람 반응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때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 모두가 집중한 게 느껴졌어 이 대사 한 마디 없는 이 애니메이션에 맞아 맞아 너 왜 볼라 했는데 이거? 오스카 노미네이트 됐다는 소문 많았고 나는 오히려 몰랐다 아 그래? 너는 왜 보고 싶었던 거야? 나는 그냥 그 카피 한 줄 그때 우리 기억해? 몬스터가 아련한 거야 뭔가 이게 마냥 동화 같지만도 않을 것 같고 또 로봇과 이 생명체라고 하니 로봇이 갖는 한계가 너무 자명하잖아 분명히 얘네에 끝이 있을 텐데 벌써 그게 막 아련한 거지 그 상상력을 딱 자극한 거야? 그 한 줄이? 그래서 너의 그 상상에 충족이 됐어? 내용이? 너무너무 너가 생각한 전개대로 흘렀어? 아니 전혀 심지어 눈사람이 자기 머리 뽑아서 볼링 틀 때는 나 진짜 웃겨 생각해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꽤 많네 근데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둘의 이별이? 어 계속 느낀 건 아 타이밍이 아쉽다 맞아 자꾸 뭔가 어긋나는 그 타이밍이 그치 애틋하더라 약간 원래 연애할 때도 연애 시작할 때는 온 세상이 나한테 연애하라고 응원하는 것 같고 헤어질 때는 온 세상이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는 느낌이잖아 타이밍 다 어긋나고 짜증나고 계속 엇가 그런 느낌을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 말 한마디 없이 토끼 패거리도 다리 잘라간 아니 그거 왜 나온 거야 진짜 중간중간 너무 폭력적이야 이거 애들이 보면 안 돼 그런가? 이거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 좀 충격적이긴 하겠다 그런 거 보면 진짜 현실적이다 그런 갑자기 눈사람이 걷고 이런 거는 진짜 아예 대놓고 이거 가짜지롱 약간 이건데 갑자기 현실적인 인간 얘기를 확 들어오니까 몰입이 개쩌는 거야 외줄타기의 밸런스가 아 맞아 미쳤어 진짜 놈이 될 만하다 맞아 맞아 헤어나오질 못하겠네 우울하긴 한데 왜 우울했던 거야? 그냥 나는 원래 좀 그런 영속성에 집착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게 메시지를 가져가면 또 되게 무겁다 그치 일단 이제 없다는 건 알겠어 그건 내가 이제 받아들였거든 근데 그 자체가 우울한 건가? 맞아 맞아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스쳐갔던 그 과거 인연들 응 시절 인연이지 근데 이게 너무 슬프다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서 땅이 되고 땅에서 다시 식물이 나오고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요 나는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자라고 그걸 또 먹는다고 사람이 미친 로봇들이 뭐고 불교 얘기하는 게 맞나? 아니 근데 오스카가 약간 지금 좀 그런 이슈가 있나? 심사위원들이 이 주제에 꽂혀 있으신가? 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것도 노미네이트가 돼있거든 아 진짜? 나 그거 안 봤어 그것도 이런 내용이야? 어 그것도 왜냐면 멀티버스 느낌이라 거기에서 삶 여기에서 삶 약간 에이홀 비슷한? 어 뭐 그렇네 에이홀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맞네 다 뭔가 비슷하다 관통하는 그게 왜인가? 트렌드인가? 그러니까 오스카 트렌드 삶과 죽음 이야기 이야기 영화에서 말한 게 그냥 과거 인연은 그래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라 인건가? 그치 라라랜드랑 똑같은 교훈이야 서로를 응원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아니 지켜도 보면 안 돼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살아가는 걸로 너무 슬프다 아니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것이야 로봇들이 평점? 응 5점 와 씨 인생영어? 인생영어까지는 아닌데 일단 올해 본 것 중 탑3는 든다 와 근데 아직 3월이다 그럼 너는 N차도 가능?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을 두고 하고 싶어 영혼을 좀 즐기고 넌 몇 점? 나는 4.5점 진짜 작품성 최고야 뿌듯하구만 너 그대들 어떻게 살고 싶은가 몇 점 줬지? 이거 2.5점인가?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랬을걸? 근데 얘는 정확히 메시지를 주고 나한테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고 모호하지 않았다 진짜 13살이 봐도 이해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안 좋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뭔가 나도 그게 불만이었어 얘는 그냥 해수욕장 개장 6월 1일만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지 할 거 다 했잖아 맞아 그 와중에도 스키캠프 다 하고 다 만났잖아 만날 거 그러놓고 갑자기 6월 1일에 대접하자 이제 다시 보험 들어놓은 걸로 가야지 이런 느낌? 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 꼴 보기 싫어했어 난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응당 현실에서 볼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불쾌한가 봐 불쾌한 골짜기였나? 혹시 이거? 아니 이렇게 다 동물 탈 불쾌한 골짜기였나? 불쾌한 골짜기였나?